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테이퍼링 이제 좀 지긋지긋하긴 한데 결국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줬으니까 금요일 미국 시장이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빠져버렸네. 그렇죠. 차트 보시면 또 종가가 가장 낮은 저가예요. 저게 장중이거든요. 나스닥 다우지수 뭐 s&p 할 거 없이 차트가 비슷하죠. 저렇게 미끄러지는 차트라 그러거든요. 쭉 보면. 저렇게 되면. 좀 후룸라이드 같잖아. 쭉 이렇게. 그럼 다음 날도 걱정되는 차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월스트리트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연준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11월에 한다 테이퍼링 한다 하기로 합의를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워낙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23만 5천 건 증가로 돼서 이거 연내 테이퍼링 못할 걸. 저 연준 저기 쫄았는데 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연준 내부에서 그런 거 없거든. 우리가 이 고용 이거 물론 8월 달 고용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더 고민하는 건 사실 인플레이션 이거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계속 연준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9월 10월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중요한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 했고 비둘기파 매파가 야 그래도 11월에는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단 그러면 이제 그 합의라는 단어는 이런 거죠. 뭔가 뭐 하지 말자는 쪽과 아니 하지 말자는 것보다 좀 미뤄야 된다는 쪽과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쪽에 합의가 있었다면 뭔가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통상 우리가 네고시에이션을 하면.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했던 야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0억씩 달러씩 해가지고 한 8번 해서 끝내버리자.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양보를 해서 100억 불씩 해가지고 지금 1200달러 아닙니까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니까 1년 내내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150억 달러씩 하나 100억 달러씩 하나 그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난 그거는 뭐 그다지 예를 면 일각에서 하는 것처럼 상황 봐서 한 200억 달러씩 하자 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뭐 8달에 끝내나 1년에 끝내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뭐 1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그런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에다가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장을 하락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이제 다음 뉴스인데요. 애플에 대한 법원의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정이 나왔는데 이른바 애플 방지법이라고 이제 신문에 썼던데 바로 해라. 90일 안에. 이게 뭐냐면 왜 이냅결제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 3프로 주식대학 하면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냅결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웹으로 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하면 가격이 높아져요 또 여기가. 수수료를 많이 떼니까. 수수료 많이 떼니까 가격 레인지에 의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할 때도 야 이거 참 애플이 횡포다. 아니 그냥 뭐 무슨 그걸 이용을 하게 해서 수수료 떼가는 건 좋지만 이냅결제를 해가지고 수수료 뭐 30%씩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30% 떼죠. 네. 무슨 수수료가 30%가 있어.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는 수수료라는 개념을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느끼기에 한국 사람의 정서상 수수료 이거는 예를 들면 일종의 거간비고 이런 거잖아요. 중간에 매치해 주고 대행해 주고 내는 수수료를 우린 그걸 왜 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건 왜 그걸 많이 하게 되냐 보면 우리는 작은 시장이 엄청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수수료 무료라는 게 우리는 그냥 예전부터 0.01 이게 원래 증권회사 수수료는 0.3%입니다.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 0.3% 내는 수수료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0.01% 수수료하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휴대폰 비슷한 거 하나씩 주고 그랬다고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경제 규모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거부감이 좀 있죠. 사실 우리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그거 굉장히 높죠 사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율로 따지면요. 아마 미국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제 단위당. 0.5% 뭐 0.9%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고 우리는 매매가 빈벌하고 그쪽은 평생 집 한 채 사가지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쟁이 좀 덜한 부분도 있거든요. 미얼터라는 직업의 어떤. 아마 미국 사는 분들이나 유럽 사는 분들이 서울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오면 아마 사진 찍을 거예요. 아파트 일찍은 다 부동산 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장사가 다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니까 하는지. 되니까 하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도 제가 한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초입에서 우리 집이 저 끝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쫙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이사 간 지 20년 됐거든요 정확히. 2001년도에 이사 갔으니까 20년이 좀 넘었는데 진짜 뭐 카페 옷가게 음식점 이런 거는 제가 들어갔을 때 20년 전에 들어갔을 때보다 붙어 남아있는 가게에 손으로 꼽아요. 부동산은. 네. 뭐 우동집 하나 있고 거기도 간판은 바꿨고 있는데 부동산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래요 엘지자이 부동산 신라부동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부학사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쫙 거기에 왜 제일 좋아 동부학사부동산을 왜 그러냐면 나를 그 집을 사게 만들어주는 분야 20년 전에. 동부학사 학사 학사 그분이 학사 출신이야. 아니 뭐 학사 학사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복덕방이라 했잖아. 네. 그게 20년 전이니까 학사 부동산 학사 부동산 학사 아니 그런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쫙 있다고. 그런데 안 변해. 그래서 내가 한 번 가보면 대를 물린 집도 많아요. 부동산은 진짜 오래 하죠. 며느리가 한다든지. 그런데 왜냐하면 비용이 아주 심플하거든. 책상하고 지도하고 전화만 있으면 내가 응급세터로 인테리어 없어도 되거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좀 얘기가 샜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한 건만 해도 옛날에는 한 건 하면 뭐 몇백만 원인데 지금 몇천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죠. 수수료 30%를 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잘 아실 텐데 게임 잘 아시는 분 중에 에픽게임스라고 아시죠. 에픽게임스. 그때 뉴스 한참 나왔었죠. 포트나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결제를 인앱 결제 그러니까 애플 독점 그 결제 시스템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결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앱을 지워버린 거죠. 앱 삭제.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법원하고 다퉜는데 법원에 이제 판결이 뭐 어떻게 나왔냐면 야 그거 애플에서 그거 했는데 너네들이 삭제하고 결제한 건 물어줘 야 돼. 그렇죠. 수수료 30% 줘.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라 그러냐면 그때 직접 결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1217만 달러를 결제를 했는데 이거는 너네가 잘못한 거야. 30% 애플에 물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애플 너네도 잘못이야. 너네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너네 걸로만 결제하게 하는 것 딱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건 너네 잘못한 거야. 90일 내로 고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 더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우리 맵을 한 번 띄워주시면 애플이 크게 빠졌습니다. 몇 프로 빠졌어요? 저기 보시죠. 애플 3.31% 빠졌죠. 저 빨간색. 애플이 저렇게 빠져버리니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하는 애들이 있는데 구글이죠. 구글도 거의 2%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주도한 거죠. 테슬라도 어쨌든 플랫폼을 지향하니까 그랬는지 테슬라도 테크 기업으로서 그리고 테이퍼링을 예정대로 한다는 뉴스도 성장주에는 좋지 않은 뉴스니까 저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에 관련돼서 사실은 더 빨리 이런 제재를 했던 게 한국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세계 최초라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해서 에픽게임스의 팀 스윈이라는 ceo가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국회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애플이랑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애플 독점 방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보니까 나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런 정도로 호응을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미국 법원에서도 지나간 건 물어주라고 했지만 애플한테도 90일 내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데 게임 시장에서의 오클랜드 법원의 판결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반독점의 어떤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데 다만 결제할 때 니네가 다른 경로 다른 결제를 못 쓰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이게 반독점 아니라면서 그거는 또 고치라고 한 거니까 애플은 얻어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주가를 빠지는 시가총액 1위니까 3% 빠지니까 당연히 지수는 빠지게 s&p나 나스닥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지난주에 카카오 네이버 엄청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국도 엄청 때렸어요. 연초에 그 뭡니까 잭마 마윈 행보설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테크래시라고. 테크래시라고. 테크 테크래시. 테크놀로지하고 반발을 뜻하는 래시. 래시를 합성해서 테크와 래시. 테크래시.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의 기술을 업은 어떤 독점에 대한 반발 그걸 테크래시라고 그렇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재가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주면서 편의성을 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sns 아니 뭐야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사회 관계망이 되고 아마존을 통해서 특히 미국 사람들 모든 구매가 일어나고 애플의 어떤 생태계에서 내가 또 통신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정적인 반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이 테크래시의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는 이제 10년 임기가 끝나고 올해 이제 11년 차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당연히 그런 변역기에 정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방위입니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 시진핑 자유신 뭔데 저 11년을 하나 우리의 등소평 동지도 10년 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정부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민간의 이런 자율성 이라는 걸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조금 결은 다리지만 미국도 야 경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어떤 트럼프식의 어떤 자유방위임 그렇죠 시장주의에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다고 뭐 중국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정부라는 건 큰 정부죠.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조류에 들어가는 무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백플래시 태클래시라는 게 사실 어떤 중국의 중국의 문제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어떤 우리 사회 또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반발의식 편의성과 이 반발의식은 양존할 수 있는 병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가장 빨리 잃는 데가 어디냐 그게 정치권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편리한데 이거 얘네들 왜 때려잡니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더 강하다 편의성이 훨씬 강하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손 못돼요. 워낙 예민하니까 여론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만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맞은 건데 택시 타면 이제 물어본다고요. 어때요 편하죠. 옛날에 비해서 엄청 편해요. 그런데 너무 때가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지금도 택시 안에서 그 얘기 들으시는 우리 방송 들으시는 택시 대부분 제가 여쭤보거든요. 사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어요 사실은. 안 기다려도 되고 탁탁탁딱 맨치가. 그런데 자꾸 올리고 너무 때가는데요. 이게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사회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잘못하면 이런 백플래쉬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조류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반 백플래쉬라 같은 어떤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적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경제 사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지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른바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이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반적인 경향성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이들 기업을 옥죄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7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그러면 전해드리겠습니다. LG의 전장사업이 드디어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군요. LG전장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가전이죠. 가전. 특히 세탁기 에어컨. 원래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모바일폰을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그러면 잘라낼 때 고통이 많았겠지만 뭔가 새살이 돋는 무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전장산업 자동차 쪽의 전장산업인데 이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015년도에 3조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 9조가 넘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흑자 경영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주가의 어떤 변동폭도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장산업 쪽의 중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겠죠. 자동차가 전장화된다는 건 시대적인 조류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증권사들의 분석에 보면 LG전자 전장사업품 매출액이 7조 9600억 정도가 될 거로 봤는데 2020년에 비하면 5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흑자 경영도 되고 또 매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최근 들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게 분기별 매출 역시 올해 3, 4분기별 2조 원 넘어간다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도 4분기부터 흑자 반등이 점쳐진다 이런 거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 좋지 않거든요. 이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고 또 어쨌든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분이 미래 먹거리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3위 자동차 퍼포먼스 마그나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이 있죠.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운영업체 합작법인 알루토라는 회사도 있고 2018년도에 차량용 조명업체 gkw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면서 자동차 쪽에 소리소문 없이 굉장히 많이 침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전기차로 가고 인공지능차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면서 자동차 전통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어떤 뭐라고 하냐면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딱 방어복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플랫폼 기업차라든지 이런 회사들 it 기업과의 향후에 향후에 lg전자가 유력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의 제휴라든지 그쪽 분야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하고 연관 지어서 굉장히 정해진 미래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가로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한 4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최저점이. 그래서 자율반등해서 2021년 1월 달에 한 1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종가가 14만 6천 원인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 업돼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한 단계씩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급등한 건 휴대폰 사업 부문 정리한다는 것 때문에 급등했고 거기다가 마그나하고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재료가 됐는데 lg전자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축가적인 측면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유력한 대기업인 lg전자가 주력 사업 모델을 스크랩 패기해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인데 그렇게 잘 전환이 돼서 삼성전자와 예전에는 뭐 거의 동급의 기업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양대 가전. 양대 양대 가전이고 lg전자가 훨씬 더 선발업체였던 그 기억이 우리 세대에는 있는데 금성. 그렇죠. 너키 금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lg의 어떤 변화의 어떤 결실이 좀 나온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김효진 의원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